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산이 안되는 친구들 때문에 열받는다고 글을 올렸으나 막상 까고 보니 지가 계산이 그지같은 그래가지고 도망가버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한테 안주면 오지게 처먹는다고 친구들이 대놓고 면박을 주는데요. 나 이거 너무 기분 나빠서 지금 손절 고민 중이에요. 손절 고민은 개뿔 넌 이미 끝났어. 원지 술자리에서 계산적인 친구들 손절해야 될까요? 제목처럼 술자리에서 제가 친구들의 바닥을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좀 구해봅니다. 일단 저는 20대 후반 여자고 성격이 좀 세심해요. 그래가지고 인간관계가 별로 넓지가 않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들만 만나는게 제 기본 스타일이죠. 사귀다 좀 아니다 싶으면 서서히 손절을 하곤 했는데 그렇기에 지금 이 나이까지 제 곁에 남아있는 찐친이라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얘들 두 명이 전부예요. 물론 지금 친한 직장 동료들, 대학교 친구들도 덜어있지만 어릴 때부터 사귄 찐친들은 딱 얘들밖에 없다 이거죠.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찐친들과도 손절할 시기가 온 건지 나 지금 현타가 너무 세게 와가지고 글 써봐요. 그러니까 저는요 술을 마실 때 물론 술도 좋아하지만 굳이 나눠본다면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안좋아요. 원래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고 안주만 먹다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안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하튼 어제죠. 정말 오랜만에 찐친 두 명과 고향에서 만났고 술자리를 가지게 됐는데요. 뭐 재밌게 놀았어요. 그동안 오래 못 봐서 밀린 이야기들도 많이 하면서 말이죠. 화기애애했죠. 그러다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술값입니다. 일단 한 친구가 1차 2차 모두 계산을 하고 저랑 다른 친구가 나중에 엔빵 즉 돈을 따로 주기로 했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3차를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동시에 깔깔깔 웃음이 하는 말이 야 뭐냐 이게 장난해 너 양심 있으면 좀 더 내라 아니 진짜 저 몰래 이거 둘이 짝이라도 한 건지 동시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뭐가 그리 좋은지 막 희덕거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두고 민망하게 순간 이게 뭐야 싶고 짜증도 올라왔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니까 웃는 얼굴로 뭔 소리야 내가 왜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받아쳤는데 여기서 1차와 2차를 먼저 낸 친구가 딱 정색을 해요. 그리고는 야 아니 너 정말 우리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이래 어? 안주를 적당히 쳐먹어야지 넌 안주를 배 채우려고 나왔냐? 이게 안주지 밥이야? 아니 평소 굶고 사는 거야 뭐야?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냥 더 말하는 건데 너 오늘만 이러는 게 아니야 보면 항상 그러더라 A랑 나랑 둘이 마실 때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데 이상하게 너만 끼면 안주값이 두세 배는 더 나와 하긴 그래 너는 쳐먹느라 모르지? 기분 좋게 술 마시다가 이제 좀 먹어볼까 하면 안주가 없어 분명 처음부터 두 개를 시켰는데 하나도 없다고 알아? 그래서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야 지금 3차야 3차 근데도 봐봐 지금도 이래 이거 다 너 때문이잖아 아니 왜 그렇게 적당히를 몰라? 너만 입이냐? 우린 주둥이야? 등등등 사람 연전이 되고 막 이런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이 순간 어찌나 무한하고 또 빈정도 제대로 상해가지고 야 아니 딴 것도 아니고 먹는 걸로 치사하게 왜 이래? 어? 니네가 워낙 안 먹으니까 내가 대신 먹은 거잖아 그러게 니들도 좀 알아서 먹지 그랬어? 어? 왜 계속 그렇게 술만 마시는 건데? 이러니까 이번엔 다른 친구가 옆에서 픽 웃더니 하는 말 야 말 똑바로 해 우리는 안주를 안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먹는 거야 너처럼 밥을 먹는 게 아니라고 술자리에 왔으면 술을 마셔야지 왜 안주를 쳐 마시냐 이러면서 이것들이 사람을 구석으로 딱 몰아세우는데 진짜 그래요 둘이서 사람 하나 먹는 걸로 병신 만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알았다 알았어 너희들 마음 잘 알았고 그냥 내가 더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끼리 정산하고 연락해 돈 보내줄게 이러고는 그냥 저 먼저 집으로 와버렸는데요 어제 오늘 둘 다 아무런 연락이 없고 돈 보내란 소리도 없어요 이건 뭐예요? 아무래도 저희들 11년 관계와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은데 정말 너무 허무하면서도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친한 친구들이라는 게 사랑 하나를 이렇게 그것도 겨우 먹는 걸로 등신 만드는 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참고로 안주요 보통 처음엔 두 개 정도 시키고 그거 다 먹으면 제가 더 먹고 싶어서 또 따로 시키든지 아니면 얘들이 더 시킬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총 세 개 정도 되는 건데 아니 이게 정말 제 잘못이에요? 보통 성인 세 명이면 이 정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 우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손절할까요가 아니라 이미 손절 다 한 것 같은데요 보통 여자 셋이 마시면 안주 두 개 정도가 일반적이지 어? 그리고 친구들이 그랬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더 시켰다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안주 두 개로 시작을 했다 가정하면 그 두 개를 네가 다 처먹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거 안 따지려면 평소 네가 밥이라도 잘 사주던가 아니면 1차 정도는 전담을 해가지고 써거나 했었어야죠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대신 안주를 먹는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너 같은 것들 2번 본인 스스로 먹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거요 남들 눈에는 식탐 돼지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명이 안주 두 개 시키고 그게 모자라 더 시키는 건데 여기서 친구들이 돈을 더 내라는 말을 했으면 그 안주 세 개를 네가 거의 다 처먹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보통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요 둘이서 먹을 때 안주 하나만 해도 남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이게 뭔 꼬라지야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제 동기 중에도 술자리마다 따라다니며 안주만 다 처먹는 게 하나 있는데 진짜 극혐이에요 물론 지금은 모두가 손절을 했죠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아니 이미 됐나? 3번 참 속이 좁다 그런 걸 말해주는 친구들한테 고마워해야지 손절이지라 그래도 아직은 스니를 친구라 생각하니까 지적을 해주는 건데 그래요 손절하세요 4댓글 이게 맞죠 하지만 스니는 마지막 기회를 이미 놓쳤어요 꿀꿀꿀꿀 4번 도대체 안주바를 얼마나 세웠으면 대놓고 이런 소리를 듣냐 20대 후반이면 눈치껏 처먹고 알아서 더 내든가 해요 스니 친구 없는 거 혹시 이런 이유들로 다 손절당한 거 아니야? 맞지? 5번 니들이 안 먹으니까 내가 대신 먹었다고? 정말 미친 거야? 이걸 말이라고 해? 6번 어 손절 고민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미 당했으니까 꿀꿀꿀꿀 7번 아니 친구들이야 안주 못 먹었으니까 더 시키는 게 맞아 맞는데 다 처먹은 네가 더 시키는 건 도대체 뭐냐? 8번 아니 안주파면 안주파지 술도 좋아하는 안주파는 또 뭐야? 어? 그러니까 술도 잘 처먹고 안주는 네가 다 처먹고 이런 건가? 그런가요? 추가 추가로 몇 마디 적자면 처음에만 그렇게 먹었고요 2차랑 3차는 안주 2개 3개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거기다 여자예요 막 돼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먹겠냐고요 이번 1차는 이자가야에서 약 8만원 정도 먼저 시켰고 그렇게 먹고 나니까 좀 부족하길래 튀김 세트 3만원 추가해가지고 시킨 거예요 총 11만원 당연히 2차가서는 얼마 먹지도 않았고요 아니 보통 이렇게 좀 모자라니까 추가로 시키는 건데 왜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해요? 댓글 1번 님아 지금 여기에 엄청난 댓글들을 다 봤으면 추가글에 돼지가 아니네 여쩌네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있던 그지같은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아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좀 덜 먹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구나 이제는 그러지 말자 친구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역시 그지같은 식탐들은 답이 없어요 2번 1차로 이자가야 그 비싼 곳에서 너 혼자 다 처먹었으니까 2차 3차에선 얼마 안 먹는 거겠지 비싼 곳에서 혼자 다 처먹었으면 네가 좀 사라 아니 지가 다 처먹고 엠빵하길 바라는 거야 야 너 되지 맞아 3번 이게 미쳤나 야 남자 3명도 1차에서 11만원 안 나와 그리고 너 이미 손절당한 거요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처음부터 너를 친구라 생각을 안 했는데 너 혼자만 친구인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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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내가 봤을 때 너는 안주를 추가할 게 아니라 뇌랑 개념을 추가해야 돼 그런데 추각을 꼬라지 보니까 절대 그럴 일 없겠네 너 글 지우고 도망갈 거지? 맞지? 아이고 박찬아 해야 되겠다 5번 근데 네가 손절당했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궁금하네 참 이런 식탄부류들은 기본적으로 이타심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안 될 거고 친구들을 자기가 예전부터 하나둘 손절을 해왔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모든 사람이 잘못이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도망을 가버렸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깍깍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살든가 말든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